앉아, 앉아. 나랑 장한서 회장, 로봇 청소기 같지 않아요? 열심히 하는데 20% 부족한? 아닙니다. 아닙니다. 되게 막 두 번 다 기특하시고, 아니, 영특하시고. 그러니까 무한한 척으로다가 능력이 많으신 그런 형제님들이십니다. 아, 왜 그래요? 하던 대로 하세요. 어리버리봐. 어리버리... 아, 어리버리... 아, 야, 제가 좀 많이 어리버리합니다. 뭐, 하자도 좀 많고. 부끄럽습니다. 앞으로 우리 형님을 정식 회장님으로 잘 모시는 겁니다. 기밀 일일이 잘하시고. 왜 그래? 누구야, 지금 뭐 어때? 응? 아닙니다. 이제 알았으니 회장님을 진짜 회장님으로 잘 모셔야죠. 참, 최 변호사님. 남동부지검 사달라 그랬다면서요? 예. 지검장이든 판검사든 필요한 구매 목록이랑 견적서 뽑아주세요. 검토 끝나면 구매 버튼 눌러줄게. 예, 회장님. 견적서 올리겠습니다. 그건 그거고. 응? 어제 재판은 좀 실망이었어요. 제대로 붙어보지도 못하고. 아니, 요새 뭐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, 우상은. 형님 지금 얼마나 참아주고 계시는데. 죄송합니다. 앞으로는 허망하게 당할 일은 없을 겁니다. 남동부지검에서 칼잡이? 뭐, 그랬다면서요. 근데 내 눈엔 빈센조가 더 소드마스터처럼 보이던데. 빈센조 변호사 잘 아십니까? 어떻게 몰라요. 내 바벨지역 청구를 날려버린 놈인데. 내 베개에 주사기 50개 갖다 박은 거, 그것도 그놈이죠? 이기기 힘들면, 홍유찬 변호사나 바벨지역 연구원들처럼 무식하게 처리하든가. 쉽고 좋네. 이제부터 지켜봐 주십시오. 응? 그래요. 내 동생도 잘 챙겨줘요. 가짜라고 무시하지 말고, 응? 네, 알겠습니다. 그치? 네. 들어가십시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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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